HMZIX의 시작점은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의 구조도 변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도 등장합니다. 도시 인프라와 모빌리티, 사람이 신개념 기술 솔루션을 기반으로 모두 연결되는 곳이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종류한 인사들이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살펴보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술의 자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매우 만족스러운 기술이 있습니다. 바다에 새로운 서류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In this context, we established HMGICS as the integrated urban micro factory, which would be close to customers to produce a large variety of mobility devices to respond to their needs, as well as directly interact with them to anticipate those needs better. HMGICS는 축구장 6개 규모의 7층 높이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공간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부품을 분류하고 공급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고객 경험 및 차량 인도 공간, 3층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제조셀, 4층은 공간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디지털 커맨드 센터, 5층은 차량 완성도를 테스트하는 스카이 트랙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 로봇, 분류 등이 다양한 기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거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 필요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 건물, 설비, 시스템의 실제 상황을 투영한 쌍둥이 공장을 짓고, 디지털 트윈이 모든 시스템과 설비를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사람은 가상 공간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공장을 컨트롤하고, 로봇은 가상 공간을 참고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여러가지 функ션을 사용합니다. 3D visualisation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옵티마시키고 생활 밖의 업무를 통해 모든 업무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업무를 통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업무를 통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사업이 생활 밖의 업무를 통해 자세히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linear production model along conveyor belts. 그러나, HMGX adopts a different approach, elliptical cells. While a conveyor belt functions in linear, the cell manufacturing system is a parallel structure where each process is interconnected flexibly. The most notable advantage of the cell manufacturing system is its capacity to swiftly adapt and optimize the production plans for complex and multi-models. This implies that it can promptly respond to varying consumer demands simultaneously. Even as the number of vehicle models being produced increases, intelligent optimization algorithms can effectively compute and adapt. What makes cell manufacturing possible is a system that seamlessly integrates and optimizes each cell. Data standardization is imperative to make the system work. Within HMGX, a multitude of research, testing, and production activities conduct daily, yielding data throughout these intricate processes. HMGX is implementing a single data model, as well as a unifying platform for IoT, AI machine learning operations, visualization, and simulations. Also, the entire factory is equipped with 5G network, facilitating real-time data exchange and analysis across all operational areas. The 5G network has been particularly helpful to ensure continuity of operations of our fleet of mobile robots, which are critical to deliver cars and parts on time to each cell. Ultimately, HMGX embodies the concept of a software-driven factory for its day-to-day operations. The 3G network has been through the needs of Lubom. Good good! 로봇은 가상공간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작업자는 가상공간에서 업무를 내리고 로봇은 실제 생산 라인에서 부품이나 차체를 이동시키는 거죠. 또 조립, 검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 설비를 관리합니다. 로봇 덕분에 사람은 반복적이고 무거운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로봇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학습된 데이터로 최적의 루트와 타이밍을 계산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모든 로봇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덕분에 손과 발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AI 기술은 사람의 지시 없이도 자동 물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됩니다. 차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품이 보통 수만 가지인데 이 부품들이 공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부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 라인까지 운송할 것인가 하는 거죠. HMGX에는 부품을 보관하는 거대한 자동화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부족하면 부품을 자동으로 주문하거나 생산 셀에서 필요한 부품을 로봇이 알아서 가져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주 군더더기 없는 방식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연구하고 적용한 기술들이 결국 새로운 자동차 생산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MGX는 유니크 라이베이터에 관한 기술들과 생산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대 모터 그룹은 현대 모터 그룹으로 개발하여 인류의 이동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큰 비전 아래서 싱가포르의 대학교나 연구기관 또 이곳에 위치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도 공유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우는 바로 반영하고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것 그게 HMGX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기술적 도전이 모여서 HMGX라는 공간이 탄생한 것처럼 이 노하우가 계속 쌓이면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삶을 이뤘게 할 새로운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우리 고객이 새로운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대상은 아멘